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박영원 구단, 박영원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맥심벨 입신 최강전 대구 신진서 구단의 흑번으로 대우기 시작이 됐습니다. 두 기사는 지금까지 5번을 만나서요. 박영원 구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2번 연속 신진서 구단이 이겼어요.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이 2번을 이겼고요. 이번 대회에 첫판에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디기 흘러갔을 수 있을지 소신산 박영원과 신공지능 신진서의 대결 첫 수부터 따라가 볼게요. 신진서의 흑입니다. 신진서의 흑이고요. 역시 바로 3-3 뛰어들고요. 한 칸으로 두니까 한 칸 팀수는 축이 관계있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여기서 많이 두는 수가 여길 두고 찌르고 이렇게 교환하는 걸 많이 두는데 이렇게 두는 걸 많이 두거든요. 근데 박영원 구단은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100으로. 상대방한테 집을 내주는 스타일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박영원은 굉장히 짜게 두죠. 이걸 젖힙니다. 이걸 막아가게 되면, 여길 막아가게 되면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1로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거는 100이 득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마 늘거나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늘거나 단수치고 호구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진서는 밀어갔고요. 여기는 나와서 끊으면 두 점을 끊는 쪽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길 두면 버리고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고요. 1로 끊으면 이거는 잡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막아서 싸우면 이건 흙이 좋습니다. 싸움이. 그래서 미니까, 여기서 보통 늘어서 두거나 아니면 실전처럼 손을 빼는 거예요. 실전에는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고 붙여갔고요. 이런 거는, 붙이는 거는 이 뛰어드는 형태가 흙이 배석이 너무 좋을 때 지금같이 하변 쪽의 배석이 흙이 너무 좋다. 이럴 때는 붙이는 수를 둡니다. 붙이는 수를 둬요. 자, 지금은 1로 만약에 막아주면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차이가 굉장히 크죠. 막을 때 이렇게 젖혀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0이 좋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귀를 막아야 되고요. 필연의 진행이죠. 이렇게 한 칸 바로 씌우는 것도 인공지능의 추천이고요. 신진서 선수는 거의 노타임으로 두어가고 있죠. 두 칸 뛰고, 한 칸 뛰고, 찌르고, 여기 둔 데까지는 외길입니다. 이 자리는 절대예요, 절대. 딴 데 뒀다가는 여기 막아서 이제는 얘기가 다르죠. 다 이어줘도, 예, 이거 흙이 한 칸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싸움이 100이 안됩니다. 엄청나게 큰 수예요. 자, 그리고 한 칸을 두니까 갈라치고, 벌리고. 예, 지금 박여원 구단이 거의 실수 없이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두 선수 모두. 자, 이 자리에서 여기 붙이는 거. 이제 흙이 그 우상 쪽 모양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중복을 만들어야죠. 좋은 수순입니다. 만약에 늘어서 받으면 나중에 이거 늘어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처리해놓고 아마 또 이쪽을 붙여서 좀 굴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진서는 실리를 챙겼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요. 예, 이 형태는 다른 데를 두게 되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끊어서 바로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엄청나게 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흙이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날일자. 예, 지금 박여원 구단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오늘 바둑은 너무 잘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해요. 물론 신진서도 완벽하지만, 지금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여기는 약간 당했어요, 흙이. 아, 백이 약간 당했는데, 이렇게 이어서 약간 당가긴 했지만 선수를 잡아서 여기 붙인 것도 좋은 수순이고요. 지금 상대방을 중복을 시키는 거죠. 이런 거 반발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진서도 그냥 늘어서 받았고, 여기 막은 것도 굉장히 컸고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둑에서 신진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일한 실수. 진짜 딱 한 번.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날일자를 두어서 이 상변, 아니, 좌변 쪽을 견제를 했어야 돼요, 지금은. 여기를 뒀어서 여기는 두더라도 뭐 두 칸 뛴다거나 계속 들어가면은 큰 모양이 되진 않기 때문에 여기를 뒀어야 돼요. 신진서 선수가 근데 이쪽 붙인 게 조금 욕심이었죠. 예, 붙이고 이걸 활용해놓고 뭔가 받아주면 그때서야 뭐 여기든 두겠다는 얘기였는데 이건 좀 욕심이었죠. 예, 박용훈 구단이 손을 빼고 여기든 수가 엄청 좋았습니다. 예, 여기든 수가 엄청 좋아요.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싸움이 흙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여기를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흙집을 깨는 것도 아, 백집을 깨는 것도 사방팔방 흙이 너무 열버지죠. 이 밑에, 하변에 있는 흙돌들도 약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쭉 미는 수밖에 없었고 자, 지금은 박용훈 구단이 받으기 좋아요. 잘 풀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게 여기를 늘었는데 아, 이수로는 젖혀서 예, 젖혀서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젖혀서 이쪽을 젖혀서 좀 더 강하게 박용훈 구단이 뒀으면 좀 더 예, 유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뛰었으면 더 세게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는 수가 약간은 아쉬웠고요. 물론 그래도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자, 두텁게 지켜가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박용훈 너무 완벽했어요. 예, 지금까지 너무 완벽해서 신진서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젖혔는데 이 장면에서 늘지 말고 여기를 가감히 좀 뒀어야 됩니다. 예, 두고 막으면 단수치고 뭐 늘어도 되고 단수치고 호구쳐도 되고요. 예, 늘고서 지금은 밀어도 젖히는 게 가능하거든요. 끊으면 이렇게 틀어막으면 흙이 죽습니다. 예, 못 빠져나가요. 여기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흙이 일로 치게 되면 여기를 따라 나오게 돼서 여기를 따라 나오면 다음에 예,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젖혀서 또 흙을 괴롭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았어요. 아, 그런데 이걸 먼저 넣은 게 좀 아쉬웠고 자, 여길 그 자세에 치받았죠? 예, 막으면 이제 여길 끊고서 젖히겠다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젖힌 수가 좋았고 자, 여기서까지도 백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끼치는 단 한 번에 예, 지금 찬스가 오는데 이 장면에서 박여원 구단이 여기를 막고서 이렇게 당하는 순간 승리의 여신은 예, 신지인서에게 넘어갔습니다. 진짜 넘어, 언제 넘어갔는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흙 쪽으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막혀서는 바둑은 역전이 됐어요. 박여원 구단 여기서는 무조건 끊고서 여길 끊고 이렇게 나갔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나가면 흙이 여길 막으면 이게 끊은 다음에 이렇게 늘어서 이건 양쪽이 지금 흙이 급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고요. 아, 이건 뭐 그냥 쉽게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도 축이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늘을든가 하면 계속 찌르고 들어가면 다음에 여기 치고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길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만 선수해놓고 똑같이 두더라도 실전보다 훨씬 낫죠. 여기를 관통을 했기 때문에 흙이, 백의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찔렀어야 돼요. 이러고 찔렀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이랬으면은 아직도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여원 구단이 굉장히 빠르게 이 선택을 했는데 너무 의외해요. 이렇게 다 막혀버리니까 흙이 너무 잘 됐죠. 그리고 이 형태는 흙이 여기 있는 게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벽이라는 거예요. 철벽. 자, 지금 이걸 막히는 순간 흙 쪽으로 바둑이 넘어갔고요. 박여원 구단이 이제 실리를 이쪽 세력을 챙겨가는데 이수로도 지금은 여기를 저치든가 해서 중앙 쪽을 제압을 했어야 돼요. 중앙을 견제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받아줘도 크게 안 깨지기 때문에 지금은 흙집을 깨는 대로 갔었어야 돼요. 이랬으면 좀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여원 구단의 선택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 여기 백집을 키우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게 선수죠. 이거는 안 두게 되면 여기 치중 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다 잡힙니다. 예, 이 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틀어막으니까 아, 진짜 생각지도 않던 중앙에서 집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났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백이 어떻게 뛰어들 수가 없어요. 여기 뛰어들어 여기를 뛰어들고 싶어도 이런데 뛰어들고 싶어도 여기 찌르고 이렇게 그냥 빈상으로 나가면 다 끊어지잖아요. 그쵸?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예, 집이 너무 많이 났고요. 이 단수 친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수순이죠. 때리면 끊어서 두겠다는 얘기고요. 예, 늘면 늘어서 여기는 패인데 뭐 이 패는 백이 다 죽는 패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내면 끊어서 이 한 점이 잡히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었는데 득이죠? 이렇게 교환해놓고 막습니다. 신진서의 수법은 상대방 입장에선 진짜 얄미울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둡니다. 예, 후구 쳐놓고 단수 치고 이제는 뭐 바둑이 서로 집들이 너무 커서 그냥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교환하고 젖혀 이으니까 이렇게 다 교환한 다음에 여기 느는 수순까지 딱 와서는 예, 여기서 결국은 박여왕 고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끝까지 두었으면 반면 14집 예, 6집 반 또는 7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바둑이었어요. 아,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났죠. 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죠. 이 중앙 쪽에 흙집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백이 사실은 다른 데 집이 늘어난 게 없어요. 이 중앙 집만큼 제일 아쉬웠던 장면 여기죠. 다시 뒤를 돌아서 본다면 여기까지 너무 완벽하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서 먼저 예, 여기 또는 실전해서라도 이 장면에서 여기 막은 거 예, 이수가 패착입니다. 이걸로 여길 끊고 같이 뚫어서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막았으면은 실전하고는 대차입니다. 예, 대차예요. 요 하나 예, 진짜 요거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요거 하나가 자, 박영호는 딱 하나 잘못둔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단수치고 막히는 순간 바둑은 역전이 됐고요. 여기서도 뭔가 깨러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이쪽 선택한 것이 좋지 않았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막혀서는 바둑은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아, 진짜 큰 실수도 아니에요. 예, 그냥 단 하나 판단 미스 한 번 했을 뿐인데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그만큼 신진서의 어떤 강함이 잘 드러낸 바둑인가 아닌가 싶고요. 음... 박영원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뒀었는데 아쉽게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맥심커피베의 입신 최강전 신진서와 박영훈 박영훈과 신진서의 빅매치 신진서가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저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